경상남도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에 올해 국비 164억 원을 투입합니다. 이에 따라 사천 흥사 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29억여 원이 투입되고,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등 2개소 공업용수 지원 사업에 35억여 원이 투입됩니다.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거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15개소에 총사업비 176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준공했습니다.